smokin 슬스 반갑습니다 전에 여기 옆에 밑에? 나갈게 비닐봉지? 뭐 담으게 많은게? 안녕 아줌마님 잘 계셨습니까? 이게 다 뭐야 하하하하 여기다 이거 배고파 아따 배 나온거 봐 하하하하 어? 뭔데 이게? 육호랑 와 새양말 아니야? 야구야 왜이래 신은거부터 좀 풀려있어 야 먹을거 챙기기 전에 양말부터 좀 힘들어서 나는 혼자 살아도 될거 같아 왜 어?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뭐 하하하하 이거 뭐야 응 카롤라이도만 하나 줘 기름이 없어 와 이거 뭐야 과자인가? 이거 콩으로 반죽해가지고 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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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영도인사고 이거 엄마가 안건가 그래? 응 어머니의 시계? 김이야 이거? 이거 뭐지? 그래서 이거 이거 어디가셨는데? 일하시는거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리고 왔거든 진짜? 응 계속 수십분 쓰셨어? 응 옆으로 가려고 있지 옆으로 가려고 소소하고 하네 4월달에 엄마 것도 바꿔줘야 될거 같아 나 똥톤이더라고 그럼 되게 지금 적응하고 내시겠는거에요? 김에 싸 드시구요 많이 먹으시면 여기 여기 마늘 소스거든요 네 네 아예 다진 마늘이거든요 네 다진 마늘이거든요 다진 마늘이거든요 양파 다진 마늘이 다진 마늘이 다진 마늘이 다진 마늘 또진 마늘이 다진 마늘 먹어도 되나요? 네 맛있게 드세요 팽이도 굉장히 힘들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여기가 물을 넣어서 한시간 정도 고추 고춧가루 소스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계란っ 고추 고추 맛있어 볶아줌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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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고기 고춧가루